이번 시간 남자 임무를 한 명 준비했습니다. 1985년 5월 27일 생이에요. 5월 27일? 우선적으로 우츠네 성향, 성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욕심 많아. 욕심 많고, 뭔가를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사업해요. 사업가. 이 사람 뭔가를 갖고 싶은 게 있었어. 자기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런 욕심을 좀 많이 낸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욕심이 되게 많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이분이 안 그러다가 이제 서른 언제서부터 조금 힘 말렸냐면 서른 여덟. 서른 여덟부터 이 사람 기운이 조금 안 좋았어. 시끄러웠던 거. 내가 생각했던 게 잘 안 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뭐를 갖다가 자꾸 낀 거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끼워놓으면 이게 빠져나가고. 하나 끼워놓으면 빠져나가고. 이 사람 지금 시끄러워요. 소송 걸렸어요. 재판 중이다 그래. 뭐예요 재판? 재판인지 소송.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잘못한 거는 잘못했네. 제가 봤을 때 욕심을 많이 내고 내 거를 전에는 욕심을 안 내다가 욕심이 생긴 거야. 이 사람만의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전으로 다 갖고 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때가 되면 이자 원금 갚아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를 못 갚고 조금 운영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싶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쪼이겠지. 사업주들이 특기란 말이에요. 쪼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가 하나 두 개 터지기 시작한 거 같아. 이 사람.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있어. 집이 있어. 지붕에 빵꾸가 폭 날아가서 폭탄 맞은 거만.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분 결혼했어요?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했으면 이 부인의 사주도 있단 말이야. 부인의 사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눈에 뭐가 자꾸 이게 잔뜩 씌였어. 그래갖고 좋은 사람을 놓쳤다 그래.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욕심이 많네 이분. 그러시고 남한테는 보여지는 그림이 아주 온화해단 말이야. 그런데 뒤에서는 이렇게 뒤돌아서면 얼굴 색이 좀 바뀌는 이중 얼굴. 왜 이런 게 보여? 앞에는 이게 두 얼굴로 보여. 동물 호랑이로 보이면 뒤돌아서면 늑대로 보이는 거야. 두 얼굴이 보여. 그리고 이분이 올해는 굉장히 안 좋아. 사주상. 내년에는 괜찮아. 내년 돼야지. 올해 이제 9월달쯤 되면 바람이 좀 자서 괜찮아진다. 음력 9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이 잘못한 거를 인정을 안 하는 성격이 있어요. 성격상 고집이 세. 고집이 세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무지 좋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바닥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이 분이. 그리고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 같으면 착 붙이는 거야. 남의 사주 갖고 이렇게 흘리는 대로 얘기해야지. 그리고 돈이 될 사람이다 그러면 딱 낚시를 해놓은 거야. 이렇게 딱. 어. 그리고 또 사람이 이렇게 맨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 내 수준에 봤을 때. 그런데 그때 되면 또 머리를 팍 내리고 콜이 팍 내려. 아 이런 면이 있었나. 아 이건 내가 조금 잘못했네. 막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봤을 때 뭔가가 지금 자기 거가 안 돼서 욕심을 냈거나 하나를 뭐를 욕심을 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시끄러운 쨍그락쨍그락 소리가 나거든요. 시끄러워. 막 양그럭 따그럭 따그럭 소리 있잖아요. 막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 구석에 살아요. 시골 같은데 이렇게 뭐 집 창고 보이는데 이건 뭐야. 창고. 시골 같다. 이렇게 무슨 퍼 나가는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시끄럽대. 이 터가 시끄럽대. 터. 그리고 이분이 이동수가 있어 이동수. 이 자리에서 떠야 되는 이동수가 있단 말이야. 이동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손에 다 가지고 싶었던 거야. 이제 뭐 돈이 되는 걸 본 거야. 돈이 되는 걸 봤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어 가지고 조금 욕심을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네. 그리고 그걸 아직 잡지를 못했어. 돈이 된다는 걸. 그렇게 보여지고 이 사람이 무슨 우두머리. 네. 무슨 우두머리. 그런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돈이 새야 나가야 돼. 8월달까지는 금전이 새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9월달 부터는 다시.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업을 더 해야겠는데. 그래요? 네. 끊지는 않겠어. 그리고 자기 분풀이를. 자기가 이렇게 하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면 그거를 남한테 쏟는 게 있어. 그거를. 내가 사키고 내가 사장이고 오너면 이렇게 둥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고 가야 되는데 얼굴에 표시가 너무 나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너무 예민했었어. 예민해갖고 그게 돌출이 막 된 거야. 참다 참다. 이분이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를 하나 아까 얘기했잖아. 뭐를 하나 질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한 거지. 어. 폭발.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재판인지 소송인지 뭐가 좀 막 시끄러워. 깃다가 와. 여기서 막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데모할 때 운송 소리 나잖아. 왜 이렇게. 그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느끼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요. 응. 이분은 그냥 뭐 사업 뭐 방송국에 나와 가지고 무슨 내 사업 한다고 막 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응. 그리고 이 여자분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여자분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야. 여기 그러고 이동 변수 있으니까 이동 변수를 하고 나면 좀 잠잠하겄어. 이 터하고 이 사람하고 좀 안 맞았어. 이 살고 있는 이 집인지 뭐 회사 운영하는 데인지. 그 터하고가 좀 안 맞았어요. 조금은 처음에는 조그맣게 샀다가 늙혔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여기 늙힌 자리가 시끄러웠다는 소리야. 넓힌 자리가 시끄러웠다. 뭔지 알겠지. 처음에 만약에 100평을 줬으면 100평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더 늙혔어. 그러면 이게 시끄러웠던 거야.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았을 때는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얘기다. 이 사람이 근데 무슨 동물학대라고 그랬는데 동물학대는 뭐야? 동물학대래. 동물학대 했죠? 동물학대 때인데? 동물을 키워? 네. 훈련계. 산하 새카만 거 이렇게 팍 보이는. 훈련계. 훈련계 보이는데 이 사람 훈련계 키워요? 이렇게 막. 이게 어디 막 호래기보라 서 앉아 막 이러는 거. 맞아요. 그분의 직업입니다. 이거가? 네. 강아지 훈련사. 그 테레비전 강아지 이렇게 막 교육시켰는 거? 말썽 피우는 개들 이렇게 앉아 일어나 이렇게 하는 양반? 네. 그분이요. 이 사람은 이게 올해 이렇게. 학대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동물학대가 보이는데 뭐를 이렇게 안 먹인 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게 뭐였냐면 강아지가 이렇게 누워있어. 그 왜 썰매 끊은 개 같은 거. 눈 이렇게 되고 앉아. 그 개가 보였어. 누워서 이렇게 시름시름 이렇게 배고프면. 눈이 이렇게 주인 쳐다보고. 이렇게 누구 쳐다보고 있잖아. 시름시름시름 이렇게 앉아. 뭐가 앉았대. 왜 그런 게 보여? 그런 일이 있었어. 있긴 했는데. 이런 거 보이네. 아파가지고. 22년도인가. 죽은 강아지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해갖고 힘이 하나도 없어. 눈을 이렇게 뜨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는 건지. 사람을 보겠지? 근데 정말 애처로운 거 있잖아. 그러고서 이렇게 시름시름시름 이런 게 보여. 물론 그분은 전공이 강아지 키우는 거니까 잘 알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동물이 처당하게 있지?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나 그대로 본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아 시끄러운데. 시끄러워. 시끄럽고. 이 사람도 잘못하긴 잘못했어. 근데 사람들 임금 갖고도 뭐 이렇게 쪄했어? 안 쪄어? 왜 임금 확대라고 그랬어? 이건 뭐야? 정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임금. 뭐가 사실인지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임금 이것도 뭐가 걸렸어 보니까. 이것도 있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겼던 게 있어. 그거를 채워놓고 나머지를 계산을 하려고 되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던 거지. 난 그렇게 보여. 그리고 이 때가 내가 적긴가 보다 하고 뭘 늙혀 가려고 그랬는지. 뭘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 게 보였는데 이게 맘대로 뜻대로 안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도 보니까 올해 들어서 뭘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지. 뭘 하려고 그랬는지 했는데 자꾸 꼬였어 뭐가 일이. 그래서 되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그리고 사람 임금 갖고 장난하면 안 돼. 줄 거는 딱 한 푼이라도 더 줘야지. 덜 주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야. 나는 그거는 철칙이다고 하거든. 사람을 일을 부렸으면 그거를 갖다 능가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사람은. 그러면 줘야지. 사람이 피곤해서 앉을 수도 있고 잠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이 돈 벌러 와서 누워서 잠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시키는 시간에는 주어진 데는 일을 하러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업원도 더 해주고 덜 해주고 있겠지. 기분 따라서. 그런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3월달부터 2월달부터 뭐가 조금 꼬인 게 있어. 그래서 내 주면 내가 좀 많이 시끄러운 사주다 그래. 올해 지금 8월달 운영 8월달까지는 아마 되게 시끄러워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집에 누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 것 같아. 작년이냐. 집안에 상이 보였는데 상문에 따라서 이 사람도 그 영향도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상문기가 있어. 이 분. 그것도 영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대로 마저 떨어진 거지. 이 사람도. 올해 운이. 잘 정리해서 죽고 죽고. 내가 내 얼굴에 똥 치르지 말고. 지금까지 자라왔으면 자란 걸로 꽃을 맺어야지. 왜 그래. 안 돼. 이렇게 살면 인생. 잘하셔. 그렇게까지 점사 봐드릴게요. 음. 음. 감사합니다.